오늘은 싱글벙글 동덕여대생들의 재밌는 근황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녀들은 최근 계엄과 함께 본관점거를 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본관점거 해제는 곧바로 또 다른 본관점거를 위한 초석으로 쓰이고 있죠. 그녀들은 한 번의 폭동으로 인해 경험치가 쌓이게 되었고 시위 꿀팁을 전수하며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을 시도합니다. 책잡힐 행동은 하면 안 된다 라카칠은 해도 되지만 잘 지워지는 수성낙화로 해야 하고 너무 많이 뿌리면 폭력적으로 보이니 적당히 재질 봐가며 뿌려라. 시위의 목적보다 시위 자체에 관심이 쏠리면 안 되니 이번에는 교직원 교수들에게 폭력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번 후원은 횡령하지 말고 처음부터 모금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번에는 불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행동하지 말자. 시위가 이번 학기를 넘어 대대로 진행될 것 같아서 폭동을 저질러본 동덕여대생이 후배 폭도들을 위해 남깁니다. 라는 꿀팁이 난무하는 지금 동덕여대 졸업생들의 근황. 그녀들은 이번에는 처음부터 이성적으로 해보자고 말을 하는 중이고 실제로 4시쯤 본관을 다시 점거할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고소당하는 건 싫은지 인원수 특정될까 봐 더 많은 인원이 모이길 기다리고 있으며 경찰이 과잉 대응에도 오히려 무슨 일 생기면 드러눕고 그게 여자들에게 더 좋은 상황이라고 경찰이 우리를 끌고 나가게 해야 한다. 라는 말을 하는 동덕여대생들. 싱글벙글 아직 정신 못 차린 동덕여대생들의 근황과 이번에는 동덕여대 졸업생들의 절규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나 동덕여대 졸업했는데 요즘 너무 회사 다니기 힘들다 라는 여성의 하소연을 보시죠. 미친 팀장이 다른 팀이랑 점심 먹거나 회식할 때마다 우리 학교 동덕여대 이야기 꺼내는데 여시씨는 동덕여대 공학 전환하는 거 싫다고 했지 라카치라고 폭동 일으킨 건 맞다고 생각해 문 언니로 그냥 아몰랑 싫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맨날 하더라. 괜히 공학 전환 싫다 한마디 했다고 이 사단이 났네. 내가 팀장님께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싶다 말하면 팀장님은 지지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곤란해지니까 제 학생들 모른 척하냐고 놀리고 있어. 라면서 동덕여대 졸업생들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증명을 강요받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우리 한국 여자들은 당연히 팀장이 남자라고 판단하고 도태남이라고 시원하게 욕을 하지만 그 팀장은 알고 보니 여자였다는 사실. 맘 같아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현생이라 그런 말도 못한다. 라면서 회사 안 다녀본 한국 여자들이 녹음하라고 부추기지만 그럴 수는 없다 말하는 동덕여대 졸업생의 눈물. 또 다른 동덕여대 졸업생은 면접 보는데 화나는 일이 있었다 말합니다. 나 동덕여대 출신인데 면접관이 동덕여대 출신이냐 요즘 핫하지 않냐 자기는 편견 없다 말하는데 짜증났다. 라면서 편견 없다 말을 해줘도 화가 난다는 우리 동덕여대생들. 심지어는 동덕여대 졸업한 여시 있어 나 학벌 말 안 하고 다녔는데 어디서 나 동덕여대 출신이라고 소문이 났나 봐. 지나가면서 인사만 하던 대리님이 대뜸 나보고 동덕여대 출신이냐고 자기는 진짜 몰랐다고 진짜 신기하다고 말하면서 회사 노조에 라카칠 할 일 있으면 꼭 부르겠다 말하는데 이거나 먹이는 거지. 동덕여대라고 하면 다 저런 시선으로 보는 건가 싶어서 화난다. 라는 말을 하면서 동덕여대 출신들은 평생토록 자신이 폭도가 아니라고 증명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화난다는 말을 하고 있죠. 싱글벙글 지금 동덕여대 졸업생들은 제발 재학생들이 그만 폭동 일으키길 바라지만 재학생들은 또 다시 본관점거를 기획하고 있는 재밌는 동덕여대 근황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요? 다시 한 번 도파민이 분출되는 동덕여대의 본관점거를 기대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도파민 충전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조만간 졸업생과 재학생이 싸우릴만 남았다 생각됩니다. 조만간 졸업생과 재학생이 싸우면 남았다 생각됩니다.